오늘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밤사위 미세먼지도 많이 해소되고,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야외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의 낮 최고기온은 8도, 보령 9도 등 7도에서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5mm 내외에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12월부터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